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가 메인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1차 파트너 리스트를 공개한 가운데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실무진 대상 교육에 나선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아르고의 퍼블릭 노드 운영과 배포, 유스케이스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합류 파트너사는 디스트리트를 비롯해 리드포인트 시스템, 메가블록 21, 블록코, 블록 크래프터스 캐피탈, 체인 파트너스, 코박, 크로스 앵글 등 총 13개 사입니다. 50여 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합니다. 각 파트너사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미디어, 커뮤니티, 덱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부문을 맡아 아르고 메인 넷 운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순한 블록 생산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각 부문별 생태계 확장과 아르고 기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파트너사들은 네트워크 참여사로 지칭하며 메인넷의 활성화에 의기투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사는 블록 생성자와 메인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될 기업 고객과 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김원범 블록코 CEO 겸 아르고 최고 과학자는 많은 기업이 퍼블릭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관련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유유 클라우드 자원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외 IT 기업과 이동통신사와 논의에 나서는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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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